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롯에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화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한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게 채찍질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어감이 폭력적으로 다가와서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무언가를 격려하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이렇게 뭔가를 더하는 그런 느낌의 긍정적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마치 이런 주마가편과 같이 골로세 교회의 그런 겉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세 교회는요. 원래도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세 교회에 비록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쳤지만 골로세 교회는 믿음이 굳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나눴듯이 골로세 교회 안에 이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믿음이 굳건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 좋은 교회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2장 전반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 또 그에 대한 분명한 대처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골로세 교회가 이미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지금도 물론 정말 훌륭한 교회고 본이 되는 교회이지만 이것을 더 넘어서 더 주님 안에서 롤모델과 같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단계 넘어서 하나님의 부응을 이루어가는 이 지금 참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응을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이 되기 위해서 당시 골로세 교회 안에 있던 이단과도 같은 그런 문제 그 동일한 위협을 우리 또한 넘어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골로세 교회에 나타난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을까요?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8절에 나온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있고요.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뭔가 이단 하면은 뭔가 딱 하나여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하게 많죠. 뭔가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종교적인 요소들과 또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합된 그러한 이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양한 걸 모아놓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종합선물센트 같은 그런 느낌의 이단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복잡해 보이죠. 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복잡한 이단 같지만은 사실은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될 거야 라는 얘기에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면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이 골로세 교회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시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수능 때에요. 수능 때만 되면요. 엄마들이 이렇게 종교시설에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 중에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개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오고 또 절에서 가도 불공도 드리고 또 심지어 철학관 같은 데 가서 부적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근데 심지어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 신천지만 해도 그래요. 신천지가 한때 14만 4천명을 모아야 된다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14만 4천명만 모으면 된다. 그러면 지상 낙원에서 영생불사한다. 이러면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4만 4천명이 훌쩍 넘었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로 교세가 꺾였다고도 하지만 14만 4천명이 넘은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근데 14만 4천명이 넘으니까 새롭게 시험이 신설이 됐어요. 새원약 이행시험인지 뭔가가 생겨가지고 14만 4천명을 이렇게 암기를 통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 등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구원 얻는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진행이 된 거죠. 처음에는 하나면 된다 그랬는데 점점 점점 뭐가 붙어가고 있는 게 이단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엄마들이나 신천지나 어떤 얘기예요?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갖고는.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눈에 보이는 이단들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면 돼? 정말이야? 이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임원훈련 때 임원훈련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참여를 하셨을 텐데 임원훈련 때 앞에 영상 보시고 혹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임원훈련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 영상 편집한 것을 보고 되게 마음에 흠칫하고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영상을 보고 다 설득당할까 봐 너무 연기들을 잘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마귀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불어넣어요. 에이 예수 같고는 안 돼. 예수님 하나 같고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요. 머리로는 잘 알죠. 머리로는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에이 예수님 같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 돈도 있어야지. 다른 것도 있어야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면 여러분의 삶이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모를 두려움이 생긴다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해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환전한 연합, 철저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 가운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느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뭔가 어떤 감동이 와야 되고 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 느낌 청년들의 표현을 따르면 느낌적인 느낌 그게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도 제가 죄를 지을 때면 늘 주님이 나를 떠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셔서 제 기도의 제목이 늘 뭐였냐면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미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현실을 보니까 그래요. 현실을 보면 제 자신이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니까 어떻게 나한테 예수님이 계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골로세서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받은 교훈대로 받은 주의의 말씀대로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죠.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려고 보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정말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혹시 식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이것은 식상할래야 식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화목자교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사랑, 이 믿음에 대해서 제안의 실제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때문에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죽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너무 잘 알고 설교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내 안에 너무나 커다란 죄들이 많으니까 내 안에 음란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그 추악한 죄악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내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화목자교에 부임하게 되고 처음 이제 목사부부 수련회를 가서 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여겨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것은요. 이제는 돼야 죽어야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제게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전혀 식상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늘 새로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이 다른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해지면요. 이단에 대한 문제, 세상 가치에 대한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면 되라고 묻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승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병실에서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는 한 문구가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거는 꼭 적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는데 핸드폰을 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오타가 나면서 적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골로세 교회에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본이 되고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지금도 질서 가운데 잘 하고 있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너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요. 바로 이런 교회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마귀 따위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단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교회. 그 교회. 세상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골로세 교회에 권면하는 게 이거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기만 하죠.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다. 더 혹은 너희가 세상보다 더 더럽다. 이런 말로 조롱을 받는 때가 왔습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눈에 보이는 이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타락과 변질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뉴스 사회란에 교회 헤드라인 딱 뜨면은 어때요 여러분? 클릭하기가 두려우시죠? 도대체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번엔 무슨 욕을 교회가 먹을까? 차마 클릭하기가 두렵고 밑에 인터넷 댓글을 확인하기가 차마 두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이라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면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와 연결되어 온몸이 연합하여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나눈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만으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했던 겁니다. 예수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원 탑에서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 중세 카톨릭의 예수만으로는 안 되라고 하던 그 시대에 예수면 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라고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종교개혁이 그야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을 붙든 그 루터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다시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이단도 어떤 세상 가치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정말 그런 분들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정말 모든 기독교인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분명하게 세워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응을 이루셨던 그 수많은 때를 보시면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면 충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부응의 불길이 번전하고 번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부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암울한 때라고 합니다. 다들 소망을 보기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그래서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분명하게 누려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죽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 가치와 또한 그 이단 이단의 그 속상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이 머리로 아는 복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식상한 복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토록 그토록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죽게 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그 삶이 있을 때 사라지고 또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구하오니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결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전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이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으로 인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면 안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